안녕하세요 음악그룹 나무입니다 이 영상은 중 캐나다 한국문화 그리고 소리에이전치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캐나다 관객 분들을 특별히 준비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분들도 이 영상과 함께 하시면서 좀 더 이겨나가는 데 마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영상 말고 꼭 무대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